황금화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충남 서산지역에 딸기농장 토경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규모가 시설을 최근에 설치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농장. 옆에도 이렇게 보온시설이 되어있고 1겹 비닐이 2겹 비닐 상겹채는 이불로 되어있는 농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농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희량을 측정해보고 토양을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농장에서는 제일 갓이랑, 갓이랑은 딸기가 크고 좋습니다. 이 원인은 양쪽 갓쪽에서 섭이 나왔기 때문에 키가 자라고 이래 딸기가 굽고 잘되어있고 이 안쪽에는 딸기가 조그만하고 못 자랐습니다. 전체가. 안쪽에는. 왜 못 자랐느냐. 지금 잎 함수량이 낮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농가에서 이 희 척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는 마사 땅에다가 땅을 도두가 한 것 같은데 토양 수분이 20% 이시가 1.39 온도 15.9도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는 딸기가 작아가지고 영양 공급에도 안 먹고 땅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끔 좀 잘 자라는 곳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자라는 곳에는 딸기가 이렇게 크게 자라있고 키도 크고 그럼 이쪽에서는 여기도 보면 수분이 16% 이시가 1.114 온도는 15.9도 온도는 같고 조금 더 깊게 내려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아래 내려갔을 때 수분이 21% 이시가 1.14 온도 15.6도 그래서 현재 이 농가에서는 딸기가 맛있고 품질은 좋게 돼 있으나 많이 못 자라는 것은 지금 토경 내에 함수량이 너무 작다. 그래서 수분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잎의 함수량이 작아서 생육이 좀 부진합니다. 이쪽에는 갓쪽에는 이불 쪽에서 섭이 갓쪽을 안쪽으로 베이들어서 이렇게 키가 크고 딸기도 큼직큼직하게 열어있고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갓쪽보다도 안쪽으로 갈수록 토양이 더 건조한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전체를 본다면 이 농가에서는 토양 수분과 이시 측정을 하면서 잎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설탕물 시비를 하면 여기는 딸기가 또 비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좋으나 여기에 어떤 수분, 놀골에 물을 험신 좀 보유를 하든지 잎의 함수량을 늘려서 잎의 영양을 살짝살짝 공급해서 잎 두께를 유지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딸기 달려있는 상태라면 자람이 아주 둔하다. 그러면 뿌리에 함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주먹구구 농법보다 과학 영양이 좋으리라고 생각드리면서 토양 내의 비로나 비분양이나 수분양을 꼭 측정해서 농사에 임하는 게 좋다고 황금활농법 대표는 전하고 있습니다. 1월 19일 서산지역에서 황금활농법 대표 농장에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